다음 달 중소제조업 경기가 대구는 나빠지고 경북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역 중소제조업체 193개를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대구는 86.8로 이번 달보다 8.4포인트 떨어져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북은 96.9로 10.6포인트 상승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체가 늘었습니다. 기업 경영의 어려운 점은 매수부진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생산설비 평균 가동률은 대구가 70.2%로 한 달 전보다 0.9%포인트 떨어졌고 경북은 74.2%로 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